온도 차이가 꽤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지방은 뭐 좀 서로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지방은 청약 경쟁률은 수십 대 1이고 피도 계속 붓고 있고 여전히 기사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입지라고 하는 개념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 이제 마스턴?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오버에 오버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오버다. 네 오버런 단계. 그러니까 일단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제가 생각하는 기준들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서울, 수도권, 지방 중에 어디를 먼저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먼저 1순위는 서울이고 2순위는 수도권에서도 좀 좋은데 뭐 이러고 난 다음에 지방의 광역시 그 다음에 지방의 중소도시 이런 순서대로 갈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버티거나 투자로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그 최상위 지역밖에 없어요. 최상위 지역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거든요. 몰려드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여러분들이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단계의 지구는 접어들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난 10여 년간 A급 입지에 엄청난 화력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화력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스스로. 지금 현재 혼돈장에서 제일 먼저 오른 곳이 어디였어요? 서울의 강남이죠. 서울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동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본 새로운 사람들도 아 입지가 제가 입지가 기본이라고 얘기했지만 문제는 입지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A급 입지로만 가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여전히 영끌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갈아탈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혼돈장이거나 일종의 쇠퇴장은 맞잖아요. 쇠퇴장 시절에도 강남과 같은 A급 입지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갈아타기 수요가 이때 직전의 여운이 그대로 남아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만 강한 상승색을 보여요. 2009년, 2010년은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안 좋았던 장이죠. 이때 시장의 뉴스 기사들을 다 보시게 되면 강남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강남만 올랐다가 떨어졌다. 노동왕 금관군은 조용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남 쪽에 상급지로 자꾸 지금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한테 개인적으로 영끌이세요? 아니세요?를 여쭤봐요. 영끌이 아니라고 하면 돈 있는데 뭘 걱정해요? 하고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영끌이면 정신 차리세요? 라고 얘기해요. 강남 공기 맞는다고 돈 생기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양급가가 벌어지게 되면요. 그게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져요. 어디가 달라지느냐. 너무 많이 올랐던 곳이 된다면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A급이에요. 그런데 A급이 이렇게 됐잖아요. 원래는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A급을 보면서 사람들이 일로 들어가는데 지금 힘이 많이 빠져있는 세택이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려면 수요가 엄청나게 붙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 붙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대출해 주는 건 신생아 대출이잖아요. 이걸 살 수 있는 노선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참다 참다 투자해서 돈 벌고 싶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때도 갭매오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 만들어지는 이게 올라가는 장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의 신축들이 아니라 신고점을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역들은 진짜 일부 지역이고요. 자세히 보게 되면 서울의 구축들이 올라요. 왜? 신축, 예를 들어 우리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광명 같은 경우 광명 처음에는 분양 잘 됐다가 분양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요즘에 좀 뜨뜨미직은 하죠. 심지어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고 딱 봐봤더니 광명의 다른 구축, 준신축이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싼 가격에 있어. 그러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또 올라가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또 그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판단할까요? 이제는 이건 너무 비싸니까 이걸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지 라고 하는 또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신축이 오르고 구축이 오르고 다시 신축이 오르고 구축이 오르고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굉장히 상승장에 긴 여운으로 인해서 신축과 서울이라고 하는 물론 제가 신축과 서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바뀐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구축들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구축들이 관심도가 되게 높아져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현상들 예상해 볼까요? 지금 현재 공급 부족 땀에 나타나는 예상되는 현상이 매매가 상승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전셋가격 상승이죠. 신축의 전셋가격 상승이 나타날까요? 신축은 높고 전셋가격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셋가격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구축이 더 높겠죠. 구축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되고 신축 아파트 이만큼이고 전셋가는 물론 높긴 하겠지만 이 정도라면 갭은 업비슷하다고 한다면 갭은 얘가 적은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이 갭 투자들이 관심이 늘어난다고 했죠? 그럼 어디 관심이 생길까요? 구축이 생기겠죠. 구축의 전성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과관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봤기 때문에 지금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냉정하게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얘기하시는 분들 본 적 있나요? 별로 없으실걸요? 아예 보신 적도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축이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요. 이것들을 또 다시 원론조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시장은 불균형과 균형의 싸움이에요. 신축과 구축의 싸움이고요.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싸움이고요. 서울이 올라가면 수도권이 올라가고 수도권이 올라가면 지방이 올라가고 여기서 신축이 움직이면 구축이 움직이고 아파트가 움직이면 아파트를 움직이고 이런 균형과 불균형의 가격의 균형과 불균형의 싸움이라고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자꾸 기술 갭, 무슨 무슨 방법, 공시지가 1억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시장의 범위가 엄청나게 작은데 구조를 파악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특정 기술에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좀 솔깃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똑같이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기술의 영역에 빠져 있었죠. 저도 여러 번 고백을 했지만 원래부터 제가 처음에서 돈 벌었던 기술은 분양권 투자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98, 99년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김대둔 대통령이 IMF 위기 직후에 부동산장 풀었을 때거든요. 분양권 투자가 최전성기였을 때예요. 운이 좋아서 벌었던 거였죠. 알고 보니까. 자,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강남 신축에 자꾸 몰리는 것도 지난장에 여운이 좀 남아있고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되나? 왜냐하면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 깔리고 막 이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다고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각인효과라고 하죠. 10년 동안 그런 것만 봤으니 그거를 믿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겠죠. 문대는 그 다음 장을 안 본 거예요. 안 봤는데 왜 그러느냐. 강남의 호객노노든 아시든 강남의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호객노노가 그나마 길게 나오죠. 2006년도부터 나올 거예요. 빠르면. 2006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호객노노 아무 강남 아파트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상승이에요. 그래도. 사실 정확히 말하면 강남의 상승은 2006년에 끝나요. 그 다음에 7년, 8년에 주춤을 해요. 뭐냐면 그 이전장. 그 훨씬 더 이전장에서 2000년대 초반에 미친장이 있었거든요. 2005년은 두 번의 미친장이 왔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춤주춤하다가 강남이 우리 흔히 말하는 침체장.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이때 또 강남하고 서울 나머지 지역하고 경기도나 이런 데를 보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하락장인데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다가 강남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2012년도에 갑자기 퍽 하고 빠져요. 2012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014년도 넘어가면서 지금 2021년도까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봤던 구간은요. 딸랑고구간인 거예요. 즉 급등했던 구간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지금 잘못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이전장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아 움직임이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영끌하시려는데 어디 들어가십니까? 강남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남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것 자체를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왜 강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는데 지난 10년의 모습이 상승장의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은 올라가기보다는 아마 주변 시세와 대비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돈도 없으니까 투자에 대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들쑥날쑥하되 우상행하는 모습은 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들으면 좋겠어요.